이게 사실 저희가 질문을 소녀시대가 뽑은 최고의 오빠 가수는 누구인가요?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. 그래서 수영씨가 혼자 송식엽씨랑 우리 멤버들 모두가 정말 팬이고요. 멤버들 되게 당황스러워요.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컴백하기 전에 한참 무대를 안 서다 보니까 가수들 같은 경우는 좀 울적해질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컴백하기 전에 혼자 한강에서 자전거 타면서 들었던 노래인데 그 한강에 공기랑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자전거 타고 밤에 나갔을 때 아 궁금하니까 그때 맞아요? 그때 맞죠. 그때 매니저가 막 찾았을 때 얼핏 기억이 났어. 화상인 같아. 하지마요. 그래서 그때 생각은 나네요.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난 이 오빠 가수가 최고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